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청 일찍 타셨네요? 제일 먼저 타셨어요. 네. 방이 있으면 할 게 없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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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도 보고 음악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모르고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다시 가시면 돼요. 잠시 후에 안 하는 게 아직 안 하는 게 제일 먼저 해. doesn't matter 안 하는 게 잘 안 하는 게 아주 잘 안 하는 게 ème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많이 되죠 왜냐하면 시청함으로써 이미지가 머리에 이끌어지고 임시 트레이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처음에는 통계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적응돼서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완전 막 된 것 같아요 지금 적응돼서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통계의 막바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좀 다른 아이디라도 좀 나오지 라는 생각도 있어요 잘 자네 잘 자네 감사합니다 잘 자네 잘 자네 알겠습니다 잘 자네 감사합니다.